최후 통첩, 이제 한개 남지 않았나? 한개 아니면 두개? 기본 상태로 조치되었습니다. 두 번째 옥라인의 전선에 도착하겠습니다. 권의 성격은? 적극적입니다. 너무 뜨거워요. 야, 자막은? 좀 더, 뼈는 배가 맑고 있는 것 같지. 락먹을 수 있을까? 아니면 물을 락먹을 수 있을까? 아니 영국사람이라서 미국 가는거 좀 신랄하시네 근데 니넨 음식이..아이고..오케이 무사히 탈출하십시오 게임 끝 야 무슨 딱 총을 주고 있냐 꽉 잡으래 어디? 뭐 이거? 아 이거 적이구나 갈겼어 임마!! 다 잡았어 아니 씨 미친건가? 야 엄폐 못하게 해버리면 어떡하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갈기고 있어요 저거 아 f**k 죽겠는데 아 장전중이었는데 나쁜놈 아니 야 아 아 아니 너무 흔들려 에지간히 좀 흔들리세요 진짜 아 트럭이 없잖아 쓰레기야 하인드가 뭔데 아 아니 좀 절대 못 맞추겠는데 야 나 rpg 다 썼다 야 탄 충전이나 좀 해주든가 아 아 아니다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해야되나 죽으면 다시 하지 뭐 아 나도 탄약 떨어졌어 임마 이벤트인데 뭐 그치 아 아 아 이 엔딩 씬 맞아 이 전설 엔딩 씬 그치 이게 모던어페어가 홀옵이 날아오를 수 있었던 저거였지 아 다 왔다 다 왔다 조금만 더 가면 된다 아 아 뭐야 나 왜 죽었는데 뭐 맞는 저것도 없이 그냥 죽었는디 그치 같구만 아 야 방금 아 ak 되나 차라리 ak 라프트 아 아 씨 대가리를 못들겠는데 아 뭐야 왜왜 아 놀래라 강체로 일어나서 깜짝 놀랐네 씨 아 그릭스짱 아 든든하다 멋있다 멋있다 그치만 그치 이렇게 맞지 그릭스가 자카애프가 오지 자카애프가 오지 아 가지가 여기서 죽는거였구나 기억이 아리까리했어 아오 아리까리? 오락가락? 암튼 어쩐지 2편에서 왜 안나오나이네 가즈형 맨날 같이 다졌는데 까먹고 있었네 진짜 여기서 프라이스가 딱 권총을 주고 아 단 세발 이게 그 2007년 그때 당시 진짜 엄청난 스토리였어요 뭐 지금 봤을 때 되게 별거 없어 보일 수 있겠지만 이런 스토리와 이런 전개와 이런 임팩트의 총게임이 없었거든 그때까지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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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에 프라이스가 권총 던져 아 밀어줄 때 슬로우 딱 걸리면서 되게 영화처럼 그 시기쯤부터인거 같아 그 시기쯤부터인거 같아 그 프라이스3 엑스박스 369 요거 나오던 그 시기쯤 영화같은 게임 영화같은 게임 위치 그 시기쯤부터는 그 시기쯤부터는 그 시기쯤부터는 그 시기쯤부터는 네 번째 기술 베테랑 난이도록 게임 끝을 플레이 게임 오버 아니었나 방금? 아무튼 이렇게 해서 모던 오페어 1편이 끝났습니다 리부트 하고 나서 갑자기 리마스터가 땡겨가지고 했고 이거 이어서 이제 2편도 할 거예요 2편 리부트 말고 2편 리마스터도 아니야 심지어 오리지널 2편을 할 겁니다 액박 켜가지고 하이오 안으로 아 재밌는 게임이야 역시 언제 해도 재밌는 것 같아 이 모던 오페어는 나는 그렇게 생각해 언제 해도 재밌어 몇 번을 해도 재밌는 것 같아 그리고 또 막 뇌절친다고 스토리 쓸데없이 길게 해놓는 게 아니라 이게 한 일곱 여덟 시간 분량 막 그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캠페인이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 짧고 굵으니까 맘먹으면 주말 하루 바짝 달려서 끝낼 수 있는 수준 어? 뭐야 이거? 아 요런 게 있었나? 나 죽었는데? VIP 확보 못했는데? 끝났어 이거 약간 CG 맵 같다 이렇게 보니까 아 아 남아 있었구나 나 계속 저기 있는 애한테 죽네 아니 멀리서 먼저 잡고 시작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네 아 맞어 요런 거 있었어 엔딩 이거 요거 했었어 야 못 가겠는데? 너무 빡션데? 너무 빡션데? 에이 하지 말까? 어? 아 그거를 잠깐만 백스텝을 밟으신다고요? 아니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? 에이하이가 백스텝을 밟았다고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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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맞은 건데 지금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야 니네는 섬광을 던졌는데 왜 안맞냐 야 이거 못가겠는데 절대 못가겠는데 나 어떻게 가 아니 1분 안에 이거 어떻게 가야돼 뭔가 스펙없어 하는 기분이기도 하고 지금 아 죽어라 그냥 우리 팀원 아무도 도움 안 돼 골 때리네 진짜 그 거리에서 툭툭 맞고 죽었어 weapons free tango down in section 1 alpha x-ray down tango down target neutralized hostile neutralized keep moving hostile neutralized we gotta hold breach get down get down 아이씨 와 절대 안 되는데 이거 이렇게 플레이해서 절대 안 되겠는데 weapons free tango down in section 1 alpha target neutralized 응 아이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못하겠다 나 솔직히 지쳤어 이거 2편 가면은 그거는 주제도 모르고 난이도 안 높이고 맞춰서 갈게요 베테랑으로 안 할게요 아 진짜 야 좀 아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 그냥 에필로그잖아 평범한 왜 이렇게까지 한다 니네 저항을 하 하 아니 특수부대인 것처럼 들어가고 있잖아 니네 뭐하냐 한 명이라도 좀 앞으로 나가면 안 돼 무조건 그냥 내가 움직여야만 움직일 거야 팔 내밀고 지향사격하는데 다 처맞네 아 6Tgr 3Tg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 새끼는 왜 안 죽었냐? 왜 안 빨려갔는데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 새끼는 왜 안 죽었냐? 이 새끼는 왜 안 죽었냐? 친구야. 이 새끼는 왜 안 죽었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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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아니 니네는 니네 있는 데다 선광을 뿌렸는데 어떡해 나보다 더 빨라 회복이 미친 거 같다 좀 미친 거 같다 좀 아니 야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니들이 그리고 왜 시간 제한이 1분일까 미친 거 같다 미친 거 같다 아니 아니 뭐 뭘 막혔어 나 지금 아무도 도움이 안 돼 아 진짜 좀 앞으로 가 좀 싸워라 얘들아 제발 아니 내 앞에 분명 요원 하나 계속 서 있었잖아 근데 도움이 전혀 안 돼 아니 애지간이 안 되면 말이나 안 하겠는데 진짜 심하게 안 돼 도움이 이제는 그냥 기어 나와 있네 그리고 이거 MP5 왜 이렇게 탄창 가는 속도에 미친놈 같냐 뭐 디지라고 있는 총 수준인데 거의 이거 어떻게 써 히히 넘버 폭발 피자 신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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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들아. 친구들아 좀... 나가서 쏴라. 자... 아니... 저게 무슨 아군이야. 아무 도움도 안 내면서 다들... 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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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.. 쟤 지금... 비행기 저지랄라는데... 어떻게 가만 서 있... 아니... 서서 저걸 쏠 수 있어? 지금 뭐하는거임? 이게? 지금 뭐하는거임? 이게? 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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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져라 좀 이네 도움도 안되면서 개미친 놈들 진짜 나 이거 못하겠다 이거 심지어 어려움에서도 깼었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심지어 이젠에 기억도 안나요 그때 그냥 던졌는지 모르겠다 이전보다 도저히 못 깰 것 같아 아니 적당히 해야 뭘 깨든가 말든가 할텐데 너무 말이 안돼 자 업어치기하고 자빠져있잖아 자거봐 지들이 시간제한 1분정도 넣고 지들이 시간제한 1분정도 넣고 지들이 시간제한 1분정도 넣고 지들이 시간제한 1분정도 넣고 guaranteed 뭘 백스텝을 밟고 있어 짜증나게 한 방에 대가리 뚫림 안할게요 이거 못하겠습니다 더러워서 못해먹겠네요 아 이거 사람 할 거 못 되는 것 같아 어려움으로 깨긴 깼었네 와 좀 애지간하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끝냈습니다 2편 나오기 전에 한 번 더 깼습니다 16년도에 썼으니까 6달... 어? 16년 10월 6일이라고? 진짜 거의 딱 6년 만에 한 거네? 오... 와 16년 10월 6일 날 했었는데 내가 이거를 처음에 다시 킨 날 이번에 다시 킨 날도 2022년 10월 6일이네 신기하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지? 아 아니네 이건 천 달 아니다 어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내가 첫날에 켜서 했었던 건 저거였어 그... 어... 이름 뭐였지? 아 그 가즈보다 빨리 그거 신경 하는 거 그거 했었어 이거 하루 먼저 했네 아 베테랑으로 고공 우출 끝내는 게 있구나 1%만 깼을 만하다 야 너무 빡세다 진짜 아니 다른 미션은 차라리 해볼 만한데 야 고공 우출은 진짜 와 나 머리 깨지겠다 이거 너무 말도 안 되게 빡세 어? 아 15.1초... 가 있네? 어? 나 최고 기록 17초인가 밖에 안 되는데 15.1초... 어떻게... 와... 차라리 이거는 해볼만 할 것 같아 근데 고공 구출은... 하하하하하하 하 그건 아니야 예 어쨌든 끝냈습니다 이제 2편을 하러 가보든가 해야겠네 다지 이야기 아 아 아 아 아 아